자 방에겨둔 이렇게 간을 가지고 변할 수 있구나 이거 지금 빨리 막아야됩니다 묵을 물었어요 야 옛날 간을 가만히 와 이렇게 흔들래 이거 빨리 막아야됩니다 저녁에 밥에먹을 물었어요 왜이러야 안 먹었으면 안 돼있다고 나보 어디갔는데 이거 쾌져 있으면 거기서 저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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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었으면 저기서 막할 때 묻으실면 아, 빠졌어. 이거부터 장갑으로 빨리 막아버릴 거야. 내가 가면 안 돼요. 너무 빠져면 왜 이렇게. 지금 나지. 아, 빠졌어.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